색깔이 변했습니다. 반쪽만. 왼쪽만 색깔이 변했습니다. 왜 이럴까?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. 왜 이럴까? 아, 예쁘다. 그런데 이거는 반쪽이 변했어요. 색깔이 변했습니다. 왼쪽만 색깔이 변했어요. 왜 그런지 몰라요.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. 뒤쪽은 색깔이 이렇습니다. 색깔이 앞에하고 정반대예요. 뒤쪽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습니다. 앞에는 이렇고. 앞에는 녹색. 어, 이거는 진짜 예쁘다. 색이. 부채 같아. 이거는 반쪽이 변했습니다.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